오늘 공연의 노래들은 대부분 신작 가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가곡을 작시하시고 오늘 연주를 위해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궁정사를 작시하신 서영순 시인님. 바다 풍경을 작시하신 김재규 시인님. 눈물 꽃다발을 작시하신 정세원 시인님. 가을 빌려개 서석을 작시하신 최수경 시인님. 이렇게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아 죄송합니다. 자클린의 눈물을 작시하신 한상환 시인님.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오늘 공연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골드뮤즈는 앞으로 더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하며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과 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무대 진행해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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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